안녕하세요 오늘은 제품지원 리뷰인데요 사실 이번 제품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했던 제품입니다 욕실 슬리퍼 브랜드 슬림퍼의 슬림 슬리퍼입니다 욕실문에 슬리퍼 걸리는게 한두번이 아니실텐데요 슬림퍼의 제품은 그런 불편함을 해소한 슬리퍼입니다 먼저 보여드리는 모델은 뮬입니다 앞코와 바닥면으로 배수구멍이 있어서 안쪽에 물기가 들어와도 쉽게 물을 빼낼 수 있습니다 좌우 구분 없이 사용이 가능한게 특징입니다 다음은 슬림퍼 오리지널 모델입니다 매끄러운 디자인이 군더더기 없습니다 윗면으로는 오픈되어 있어서 물기재거 및 환기에 좋겠습니다 저희집 욕실바닥에는 안전매트가 깔려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림퍼의 슬림한 장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슬림퍼 제품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입니다 유해물질 불검틀에 인체무해한 친환경 소재 UVA를 사용한 제품이냐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품 정보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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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